아아 사방기반 어! 다행이다 아오! 아오! 마무리 휴금이만겠는데요? 그쵸? 아아.. 이거 쉽게 2층이 있나요 지금? 아무리 3층이 있는 것 같은데? 이렇게.. 어어어어어 오오! 저기 저기 저기! 야 2층 돌고 있었네 오케이 아까 뛰어왔겠죠? 분명 자 그래도 숨 좀 돌리고 그리고 알아서 하나 둘 셋 깍! 이렇게 해서 자자자 빨리 빨리! 어 이렇게 해주고 어! 문 닫는다 문 닫는다 문 닫는다 시시 빠리빨리 어 퓨 휴 나머지 교시도 한번 차해봐있다 세이바라드 이제 그리고 빨리 만들자 휴 됐죠 이제? 어 나머지 교실을 문 닫고 그 다음 이제 구랑캐라 이제 3학년 9반 어 여기 뭐 있을 수 있냐 어 발소리만 바람소리만 무섭네 여긴 없구요 그 다음에 불 안켜진 데가 상황이 10일반이죠? 10일 저기 저쪽 이제 해결했으니까 어 오케이 오케이 음 별거 없네요 예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 자 이제 나무관 예 4층이 또 옥상으로 이제 올라가지만 나무관이요 예 그쪽은 수위가 올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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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않을지 모르겠어요 예 왜냐면은 거기 가려면은 1층에 2층 내려가가지고 어 해야니까 근데 주 근데 좀 이쁜줄 아쉽돼 중앙구래 거기 중앙구로 불 켜주고 점치구로 불 켜주고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예 나을수도 있죠 예 오케이 자 이제 세이브하구요 세이브하고 마지막 마지막 세이브 이제야 마지막 세이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놓고 자 어쨌든 간에 예 4층 이제 올라가지만 나오네요 예 후 이제 세이브 저어 때가 예 된거 같습니다 예 휴 아이고 힘들어 이게 점점 힘들어지는데요 예 이렇게 해서 4층 문 열 열 열 열어주구요 예전에 자물쇠였었는데 그쵸? 자 어 뭐야 자 문 여는데 오 이런 입에 띄겠어요 어허우 어허우 믿기면 안좋은데요 어허 주인공이 물건 바라보는데 자 건너가는데 어허우 아 크랩 아 크랩 에 느낌이 안좋은데요 여러분 에 어허우 여길 건너가야겠는데 지금 에 자 이거는 이제 뭐 구장에서 그렸듯이 엘로드를 이용하는 방식이요 에 어 어 못가고 어 어 어 어 아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어 마이크ill 오두발앵으로ora에 Elle 얘기를 해줘서 오두발앵으로 가려야 된거에요 다 엑스되있어서 라고 принципе 그야라면서 엑스를 잘app먹어지고 너너너넛 오 한 발짝 한 발짝이 지금의 소중한 시점입니다 지금 저 입장에서는요 오오 왐아 이노도 바야ая 고요 우아악우 오오오오오오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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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어떻게 돼 오? 오오오오오오오오 와아 할리information 아까 보시죠 이거 얘 와 무서워요 그래 안가ible 나 지금 동전도 동전도 많이 넘어가지고 지금 킬나네 이거 우아아 민어 빨리 올근네 음 됐다 후후 와아 진짜 이거 복잡하네 어? 저 그리고 어 여기 뭐 돌려야 하나? 설마? 이거를 아하 자 이렇게 지금 물 빠지는 것 같았나 아 이렇게 물 빠지는구나 와 이런 2배치까지 있었나보네 자 그리고는 인원 사라지고 수의 부족이 모습을 드러내네요 와우 오케이 고맙습니다